안녕하세요. 자맹입니다. 과메기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기름기가 오동통 올라온 게 해풍에 꼬들꼬들 마른 이 과메기 딱 먹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구렁포 과메기, 꼬시래기, 다시마, 곰피, 쪽파, 마늘종,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이거는 이제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배추, 알배추, 깻잎, 김. 이것도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것. 초장, 그리고 쌈장. 쌈장은 기본 쌈장 있는 거에다가 마요네즈 조금하고 다진 마늘하고 청양고추하고 참기름 살짝 섞어놨고요. 생화사비. 그리고 원래는 청아일 젖이랑 먹는 걸 좋아하는데 청아일 젖이 없고 집에 명란 젖이 있길래 명란 젖에다가 들기름 호록 둘러왔습니다. 무조건 맛있다. 이건 무조건 맛있는 조합. 와인은 리버비 에스테이트 싱글 비니아드 소비뇽 블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비뇽 블랑 맛있는 거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샀고요. 저도 딱히 먹어본 건 아닌데 뭔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리치나 그런 열대 과일 같은 향도 좀 나고 사과로 만든 술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사과향이 엄청 향긋하네. 맛있다.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배추에다가 난 곰피가 좋더라고. 곰피를 속삭. 꼬시리기도 좋더라고. 아 이 해조류 향이 너무 좋아. 마늘 쪽 넣고 생마늘 넣고 만져서 보겠습니다. 마늘 쪽 넣고 마늘 쪽 넣고 Massachusetts 마늘 쪽 넣고 엄청 풍부하고 딱 좋은 꼬들함? 꼬리 부분이 더 꼬들꼬들하니까 꼬리 부분 쫄깃한 걸로 괜찮고 몸통은 조금 더 통실함이 남아있으면서 기름지가 쫙쫙 나오는 그 쫄깃함이 좋거든요? 말린 정도가 너무 딱 내 취향이고 어디서 시켰냐면 황군포차라는 곳에서 배달로 주문을 했는데 깻잎 빼고 이렇게 다 세트로 온 거거든요? 과맥이 배달되는 데는 많았는데 댓글에 자기 완전 과맥이 꼰대인데 여기 말고는 다른데는 과맥이 다 탈락했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뭔가 리듬이 갔다? 과맥이 꼰맥이 뷰에? 너무 좋아. 작년 이맘때쯤에 방어랑 컵라면 먹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제철 음식 먹는 거를 해볼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과맥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꼬시릭에서 나는 그 바다의 녹차밭 같은 딱 그... 그 향이 너무 좋아. 향도 좋은데 이 오독오독한 식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인의 경쾌한 산미가 이 과맥이의 기름짐과 고소함을 한 번씩 싹싹 씻어줘가지고 영원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쪽파. 만어. 청양고추. 들기름. 아주 작은 타코 같죠? 바다의 타코. 비린 맛이 덜합니다라고 해도 어쨌든 과맥이기 때문에 바닷바람에 말린 바닷고기이기 때문에 고유의 비린 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린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깻잎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솔직히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명란젓도 잘 어울린다. 행복하구나. 생화사비에 들기름맘에서 생화사비에 들기름맘에서 맛있다. 과잉이랑 먹고 있지만 이런 거 그냥 다 없이 요렇게만 준비해서 아니면 마요네즈만 준비해서 맥주안주로 쪼쪼 먹어도 진짜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으악. 으음. 이것도 괜찮은데 타피 소비뇽 블랑 사서 먹었었는데 그게 진짜 괜찮았거든요. 얘는 조금 더 사과 느낌이면 걔는 조금 더 통통 튀는 열대 과일 같은 느낌이 엄청 상큼해가지고 진짜 여름 와인 느낌? 여름 술하고 겨울 안주를 같이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제가 옛날에 과메기 먹으면서 과메기를 버터알 볶아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나도 한번 볶아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볶아먹어봐야겠어. 볶아먹어보겠습니다. 뱅. 별대로 그냥 쫍쫍 찢어가지고 음 이거를 한번 볶아오겠습니다. 아니... 고오! 요요요요요!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다른 무언가가 되네 이건 진짜 너무 안주다 너무 안주 그 자체다 재밌네요 막 과메기 10쪽을 다 볶아버릴 정도 뭐 그런 거 아닌데 따뜻한 맛이 땡길 때 이 버터에 살짝 튀기듯이 구워지면서 겉에가 살짝 바삭해진 게 또 너무 맛있고 버터향이랑 되게 잘 어울려 아 너무 고소하다 이거랑 살마삭이랑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이 길쭉하게 찢은 점도 되게 버터랑 잘 어울린 것 같아 버터국이랑 영화관에서 먹는 버터 오다리 같은 느낌을 더 주는 느낌?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하고 꼭 씻고 잠에 들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라이브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Cheers 들어온